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을 본격적으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열리면 여야 정치인들, 특히 야당 의원들은 항상 추미애 장관의 초점을 맞추고 언론도 추미애 장관의 발언, 야당 의원과의 설전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서 기사를 많이 쓰죠. 오늘도 국회 법사위원회가 열렸는데 특수활동비 문제를 놓고서 야당 의원과 추미애 장관 사이에 상당히 많은 설전과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사용하는지 없는 게 뭐 가능한 걸 쓴 부분이 있는지를 지금 점검하고 있는 중이고요. 점검 이후에 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요. 법무부 장관이 직접 관할할 생각이 있으신다고 여쭤봅니다.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해야 하고요. 이미 국민이 쌈짓돈처럼 쓰는 법무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국민의 기대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 이런 걸 정해야 되겠죠.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집행의 그런 정도를 파악한 연후에 합리적인 의원님께서. 저희들은 오늘 통과를 시킬 거고 또 예결의 단계가 남아있는데 법무부가 내년도 특활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가 쓸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기준이나 어떤 분명한 생각이 없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거를 그냥 통과시키겠습니까?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검에서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무려 특활비 94억 내려보낸 거에 절반 정도를 총장 주머니돈처럼 쓰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실태를 밝혀주고. 그 전제 아래에. 잠깐만요. 그거를 자꾸만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아무런 게 밝혀진 게 주머니돈으로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머니돈, 쌈짓돈 이렇게 표현하지 말아달라, 장제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은 시종일관, 윤석열 검찰총장의 쌈짓돈, 주머니돈처럼 특수활동비가 쓰여지고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네요.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 신상진 전 국회의원, SBS 민성기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미애 장관이 특수활동비, 민성기 의원. 이 부분은 뭐 처음 특수활동비 문제를 꺼낸 것도 추미애 의원이었고 물론 여야 의원들과의 질의 과정이긴 합니다만 특수활동비에 관한 추미애 장관의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네요. 추미애 장관이 특수활동비 문제를 꺼낸 게 지난 국회에서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에 특수활동비를 제대로 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표적의 하나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인 팩트가 아직 확인이 안 되니까 이제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로 추 장관이 공격을 좀 확대하고 있다 이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50억 원에 달하는 검찰총장의 특활비가 쌈짓돈처럼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점검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특수활동비라는 게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예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예산에 대한 눈높이랑 실제 운용되는 관행 사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파면 문제 삼을 거리가 대단히 많다.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장민 대표님 보시기에 추미애 장관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쌈짓돈, 주머니돈 이 표현에 동의하십니까? 이게 아직까지 검증은 확실하게 안 된 건데. 누가 쓰면 꼭 필요한 돈이고 누가 쓰면 쌈짓돈이고 이런 잣대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특수활동비 성격 자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들이 입법부와 행정부에 그동안 너무 많이 사용되어 왔고 그래서 20대 국민들이 국회에서 정의당에서 특수활동비를 폐지하자, 법안을 냈고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그런 돈은 없애야 되고 꼭 필요하다면 최소화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첩보 활동에 필요한 돈이다. 그것은 최소화하되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정보위원회 같은 데다 이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굉장히 그 사용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눈을 감고 왔었던 민주당이나 행정당국에서 누가 쓰면 쌈짓돈이고 누가 쓰면 필요한 돈이다 이렇게 자퇴를 들이대는 것은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갔는데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제일 먼저 제기했던 것이 법무부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총장 그 사용 내역은 내놔라. 그러지만 법무부는 또 그 사용 내역을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법무부에서 그것을 제기를 했다면 법무부의 사용 내역부터 정확하게 내놓고 왜 검찰에서는 안 내놓느냐 이렇게 가는 게 순리인데 그 순리도 사실 거스르고 있는 그런 지금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 볼 때는 굉장히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검찰국장이 전 직원에게 특수활동비로 돈을 지급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인정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그렇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는 공개적으로 특히 추미애 장관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상진 의원께는 저희가 하나 영상 더 보여드리고 나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 추미애 장관 사이의 공방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조금 전에 이정미 전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와 대검찰청 특수활동비를 검증하기 위해서 국회 법사위원들이 대검찰청 현장 검증을 했었죠. 그 결과를 놓고서 장제원 의원과 여당 의원이나 여당 간사가 맞서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장제원 의원과 공방을 펼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 번 들어볼까요? 그 결과를 놓고 그다음에 그 감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에서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부대 의견을 좀 달아주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장제원 의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도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대검, 법무부와 대검의 특활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문서 검증을 하러 가셨지 않습니까? 문서 검증하러 가셔가지고 법무부는 나름대로 지출 내역을 제출을 했는데 대검의 문서 검증을 제대로 못하셨어요. 문서 제대로 내놓은 법무부의 문서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고 오히려 대검의 문서 비협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도 안 하고 그리고 소위에서 제대로 다루지도 않고 전체회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까지 해서 문서 검증하러 갔는데 어떤 포인트를 지적하든 법제사법위원회의 권위가 이렇게 떨어져서 되겠어요? 이 논란은 아닙니다. 둘 다 못 모아왔으면 둘 다. 회의 진행이나 이런 걸 놓고서는 가끔 위원장과 또 야당 의원, 여당 의원 공방을 펼치는 모습을 봤는데 어떠하나 현장 검증 내용을 놓고서 법사위원장과 야당 의원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공방을 펼치고 있고 특히 윤호중 법사위원장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네요. 참 이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들이 정말 장사가 안 되고 정말 건강과 모든 게 지금 아주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심신이 모든 국민이 피곤한데 사실 이게 국회에서 보여주는 저런 법사위의 모습. 사실은 누가 어떤 권위를 떨어뜨리고 누가 진정한 자기 자리를 못 찾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회 전체가 반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떤 권위를 떨어뜨리고 누가 진정한 자기 자리를 못 찾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활비 문제만 해도 이게 국회에서 정말 쭉 문제되어 왔던 겁니다. 제가 지금 사선, 과거에 사선까지 하는 동안에도 매번 예산 다룰 때마다 나오는데 집권당에서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삭감이나 이런 걸 못하게, 제도 개선 못하게 막는 편이고 또 야당 쪽에서는 항상 문제 제기를 하는데 여야가 뒤바뀌어도 꼭 우리가 똑같이 그런 상황에 방어하고 또 공격하고 하는 입장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특활비는 앞으로 향후 그리고 이것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과의 부딪힘 속에서 그 갈등에서 불거져 나오는 또 특활비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활비에 대한 진정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혈세를 똑바로 쓰자라는 취지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검찰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는 취지로 쌈짓돈이네 이렇게 얘기가 표현이 되는데 쌈짓돈은 사실은 추미애 장관 본인이 국회 상임위, 국회에서도 말한 게 쌈짓돈이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검에서 자료를 안 줬다, 그리고 보지를 못했다, 그리고 뭐 모르는 상태예요. 조사를 해 봐야 한다. 그리고 쌈짓돈이라는 거를 국민의 어떤 반감을 하게끔 표현을 먼저 해 놓고 보는 이런 어떤 정치공세적 성격이라 사실은 이것은 또 시간이 지나면 쌈짓돈 이런 문제, 또 특활비 문제는 또 덮여지고 제도 개선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또 갈 겁니다, 분명히. 앞으로 정치인들이 저도 정치했지만 너무 정말 국민을 아주 정말 장기판의 졸로 보듯이 이렇게 싸움들을 하고 있는 그래서 저도 아주 많이 피곤합니다. 장기판의 졸로 국민을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장기판의 왕으로 생각해야 할 텐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민성균이요. 추미애 장관이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 하나 화제가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에게 정성호 동지, 정성호 동지하면서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의 글이었습니까? 그전에 이제 예결위에서 정성호 위원장이 추미애 장관이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잘라먹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 정독궃 해라 이런 타박을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정성호 위원장한테 지난 주말에 SNS를 통해서 글을 보냈습니다. 취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특히 야당이 검찰만 감싸는 거 이것도 문제 아니냐. 그리고 장관한테 이렇게 모욕적인 질문하는 거 이런 것도 문제 아니냐. 그리고 국회 탓을 좀 했고요. 그리고 정성호 위원장에게는 이게 개혁을 같이 하는 우리 동지 아니냐 이걸 기억하라 이런 취지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훈계성 글을 남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 소속의 정성호 위원에게 동지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 추미애 장관은 지금 현직 장관이잖아요. 현직 장관이 특정 정당에 속해 있는 위원장에게 동지다라고 표현하면서 민망하고 송구하다. 그러나 사실상 한 이야기는 국회, 야당을 특히 비판한 이야기를 다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동지라는 표현을 놓고서 상당히 강하게.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박병석 의장 만난 자리에서도 의장이 입장 표명해야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신상재 전 위원생과는 어떠세요? 이게 사실은 국회와 입법부인 국회와 우리 장관이 속해 있는 행정부가 사실은 상권분립 체계에서 견제를 하고 입법부가 국민을 대표해서 행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지적하고 시정하는 것이 이제 역할인데 그리고 분명히 장관은 예결특위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정성호 예결특위 위원장은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또 국회에서 특별히 대표적으로 우리 행정부의 예산을 다루는 자리인데 그 사회를 보는 정성호 위원장이 회의를 완안하게 진행하기 위한 지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동지라고 이후에 SNS에 글을 올린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러한 일련의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나 또 국회에서 자당 또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추미애 장관께서 뭐 좀 심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을 탄생시킨, 출범시킨 당시에 민주당의 당대표. 이런 당대표로서 이 국회에 있는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을 자당 의원이든 타당 의원이든 간에 전부 자기가 대표다. 국회의원, 나는 오성 국회의원이고 대표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만 못하다. 자기의 어떤 위상, 현 위치에 대해서 법무장관이라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처지를 망각하고서 일련의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는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데 사실 그 사과는 또 SNS 사과는 했어요. 그 사과했고 동지라는 표현, 이게 사과도 했지만 자기는 끝끝내 그런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도 이 질의한 국회와 추미애 장관, 또 윤석열 총장과 검찰과 추미애 장관의 그러한 갈등, 국민의 피고는 피로감을 계속 더해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추미애 장관이 동지라고 표현했었는데 추미애 장관의 표현대로라면 동진 정성호 위원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정덕꽃 하세요라고 언성을 높이는 장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덕꽃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의 표현대장은 추미애 장관이 SNS에 글을 올려서 정성호 동지에게 민망하고 송구하다, 그러면서도 야당 비판은 계속해서 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법무부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발언으로 추 장관 자신이 대한민국을 위한 법무부 장관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모든 권력을 이용하는 민주당 당원임을 전 국민 앞에 선언한 것입니다.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추 장관은 그 자체만 가지고도 탄핵이나 경제 사유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법무부 장관의 교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질문의 취지는 조금 달랐습니다. 서울시장이나 다음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설 것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추미애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기 전에 나는 법무부 장관을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 대선 출마 의향은 없으세요, 장관님은? 지금 장관님 그 지지라고는 없거든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로지 검찰개혁의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이 마쳐지기 전까지는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명하지 않겠다. 정관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의향이 있는지는 표명하지 않는 게 아니고 검찰개혁하기 전까지는 그런 정치적 욕망, 야망 갖지 않기로 제가 맹세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관직을 그만둔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거야 알 수가 없고 일단 검찰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는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을 겁니다. 네, 검찰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는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을 겁니다. 저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 인사권자는 저를 검찰개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경질하지 않을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로도 들리네요.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왔는데도 대통령께서 검찰과 법무부 장관, 수뇌부들 간에 이 싸움에 아무런 개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추미애 장관 쪽으로 굉장히 힘을 싣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 많이 받거든요. 사실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국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본인이 직접 브리핑을 하겠다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고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 주요 사안 중의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께서 지금 이렇게 입을 다물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계시는 상황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대통령의 침묵 속에서 추미애 장관은 거의 뭐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저렇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브레이크 없는 열차에 엔진, 배터리 이것이 이제 거의 열성 지지자들이 시원하다, 계속해라 이렇게 하는 그 모습만을 보고 저렇게 가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장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추미애 장관을 지지한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어요. 지금 여권 내부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얼마 전에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 내놓겠다, 비밀번호, 휴대전화 비밀번호 피의자가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법안을 만들겠다고 했더니 민변, 현 정권을 지지하는 법률단체나 시민단체에서 규탄하는 그런 내용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이 그런 글을 올렸다. 여권 내부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지켜야 되겠다 뭐 이런 기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민성기 위원.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윤석열 총장과 이렇게 알력을 빚으면서 사실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헛스윙 그것도 많이 했죠. 그리고 비밀번호 공개를 시킨다는 그런 법률도 대표적인 헛스윙 가운데 하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 내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지금 살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못 말리겠다. 자기 정치를 위해서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그런 비판들이 확산되기 전에 또 아주 강한 지지층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흔들리면 검찰개혁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권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는 그런 당원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그런 쪽에 지지를 받고 있고 또 그런 쪽과 보조를 맞춰오는 그런 의원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흔들리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겠다 이런 의도가 담긴 글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또 어떤 글을 봤더니 정청래 의원이 언론에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것을 보니 민주당의 김영민, 김남국 의원 같은 새로운 정치인들이 등장하면서 정청래 의원이 오히려 대단히 이전의 관점에서 보면 온건해진 것처럼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봤는데 이정민 대표도 그런 걸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거기까지 관심 있게 보였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정청래 의원이 사실 이런 영역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아왔던 것에 비해서는 다른 대타들이 많이 나오신 거죠. 정청래 의원이 왜 이렇게 요즘에 21대에서 조용한가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이제 한 말씀 하시던데 사실은 이게 추미애 장관 보고 무소의 뿔 그러면 결국 임명권자인 대통령 또 여당 내에서의 또 추미애 장관의 행태에 대한 또 비판적 또 의견을 갖고 계신 분 모두 다 부딪히고 또 더욱더 국민들의 이런 또 좋지 않게 보는 시선들 이런 걸 다 물리치고 혼자서 가라. 이런 어떤 발언은 역시 정청래 다운, 정청래 의원 다운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정신들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답변, 내용과 태도, 검찰개혁의 내용, 검찰개혁이 추진되는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 이미 정치적 관점을 분명히 하신 분들은 어떤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입장은 바꾸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늘 저희가 이야기합니다만 중간층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과연 추미애 장관의 답변 태도와 답변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